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작은 얼굴을 만들기 위한 뼈축소, 즉 안면윤각수술 후에 볼처짐이 온 분해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노화에 의한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동영상에서는 실리프팅과 안면거상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처짐의 원인이 워낙 많고 아직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만, 지난번 동안 비결 관상 성형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이 있겠습니다. 이는 3차원적 부피의 처짐이라고 보았을 때, 즉 얼굴 부피가 이렇게 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한 점이 처지는 게 아니고, 또 얼굴에 면이 처지는 게 아니고, 얼굴에 이 부피가 이렇게 처지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거상, 실 리프팅 같은 것은 한 차원의 1차원적인 리프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안면거상술은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피부 면을 들어서 당기는 2차원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3차원으로 처지는데, 1차원으로 한다 아니면 2차원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면거상술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 2, 30년 동안 스마스 거상술이라고 해서, 이 면을 한 번 더, 그쪽 아래쪽 면에서 또 한 번 더 근육층을, 근막층을 당기는 수술식을 요즘 대부분의 경우에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2차원적이 아닌 한 2.2차원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볼륨 소실로 인한 꺼짐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표정근으로 인한 구겨짐이 되겠습니다. 이 표정근으로 인한 구겨짐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보톡스 주사인데, 보톡스 주사가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A4G를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해가지고 실험을 한 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하는 것이 표정을 지었다가 폈다가 지었다가 폈다가 지었다가 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렇게 여러 번 표정을 짓고 풀고 짓고 풀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종이, 아주 구겨진 종이와 같이 종이가 헤지면서, 이 헤진 종이를 피부로 보자면, 어렸을 때는 탱탱하고 빼끈했던 피부가 좀 우글쭈글, 실제로 우리 현미경으로 애들 피부를 보면 빼끈하고 탱탱하고 윤기가 나는데, 나이 든 사람의 피부를 보면 이렇게 좀 우퉁불퉁불퉁하고 비포장도로 같이 이렇게 우글쭈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펴졌다 잡아당겼다 펴졌다 이렇게 계속하면, 스프링도 처음에는 이만큼 길이가 있다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얼굴, 피부의 면적보다 구겼다 폈다 구겹다 폈다를 많이 하게, 수십 년 동안 많이 하게 되면 오른쪽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한 피부의 면적은 120%, 130% 더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진다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젊은 사람의 피부와 오른쪽에 나이 든 할머니의 피부를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귀 구멍에서부터 코 옆까지의 피부 거리, 그 다음에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피부 거리가 할머니의 경우에 있어서 훨씬 더 멉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빵빵하게 불었다가 뭐 한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젯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우글우글합니다. 원래 피부는 이렇게 작은 표면적이 얼굴 면적이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지금 하루 사이에 이렇게 피부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피부 면적이 100이라고 한다면 노화에 의해 피부 면적이 오른쪽으로 되면은 120, 130 뭐 이렇게 이 할머니의 경우는 140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여되어 구겨지는 부분이 결국 주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을 단순히 올린다. 그러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여기는 피부가 구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피부가 펴졌지만 여기는 피부가 구겨져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겨진 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실리프팅을 해서 여기 구겨진 피부를 두세 달 뒤에 여기 다 펴져요. 그러면 사실 여기가 펴지게 된다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얼굴 처짐이 볼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얼굴을 당긴 다음에 그 면적, 피부 면적을 잘라내서 줄여주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재발이 되겠습니다. 실리프팅이라는 수술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안면거상술이라는 수술이 이렇게 쬐고 꾸매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회복기간도 길고 좀 수술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실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10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노화의 원인이 지구 중력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피부 표면적의 증가로 나타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증가된 피부를 잘라내서 빼어내지 않으면 그 효과는 재발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리프팅 보다는 안면거상술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면거상술은 효과는 확실한 반면에 실리프팅 수술은 좀 간단한 방법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